자 오늘의 상대팀 나와주십쇼 가자 어 뭐야 아 네 와 또 만나 가자 어 뭐야 아 웃었대 웃었대 가자 아 아 이런 일수가 나오면 안 되죠 출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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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대 성 자 이번 평가전에 상대는 바로 우석대학교 우석대학교 피구팀입니다 아 그야말로 리벤지 매치가 되겠는데요 천천히 천천히 다쳐 숙여 더 숙여 뒤에 오른쪽 자 좀만 더 뒤로 하나 하나 공 좋다 공 좋다 아 자 좀만 더 뒤로 하나 하나 공 좋다 공 좋다 아 55번 아웃 55번 아웃 다시 다시 잡아 컴온 됐다 잡았다 잡았다 걸렸죠 나와 다시 다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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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자 7번 타깃으로 잡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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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러 아 예 자 3명 오십니다 우석대가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이랑 다르거든요 저희가 네 잡아 다시 다시 천천히 영사하우트 다시 영사하우트 나이스 세성현 나이스 성현 나이스 성현 나이스 성현 박사우Das 가자 가자 당장 진주 흑갈 짜장 가자 다시 제로야 제로야 다시 해 노 카운트 노 카운트 다시 제로야 제로야 다시 해 노 카운트 나이스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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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야 제로야 파이트 파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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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파울!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5번 아웃! 네, 5번 아웃에 인터페어 파울입니다. 1번 캐치 파울! 레아볼! 이러다가 막... 아, 이기는 거 아니야? 좋아, 좋아! 집중해! 자, 카운트, 카운트! 오른쪽! 오른쪽! 하나! 둘! 노 카운트! 네, 최선희 형, 김건, 파격 공격, 굉장히 높습니다. 숙여! 숙여, 숙여! 다시! 나이스! 오케이! 아, 좋아! 네, 아, 김건, 발전 킬러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네, 5명 아웃했습니다, 웅석 쎄! 나이스! 나이스! 자, 끝까지 집중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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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자세! 중단 형, 숙여! 하나, 하나! 제로, 제로! 0이야, 0이야! 자, 타겟 잡았어요, 2번입니다! 2번 타겟이죠, 2번 타겟! 공격! 공격! 아, 예! 동작, 동작, 동작! 동작, 동작, 동작! 정답! 정답! 아, 최선희 김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재밌나요? 어우, 재밌습니다! 네, 지금 2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기니까 이렇게 재밌네요! 네! 자, 갖고 놀아! 잡았다! 갖고 놀아! 네, 최선희 김건 잘 기다려줬습니다! 세, 공격! 컴온! 나이스! 세, 공격! 컴온! 10 대 2입니다, 10 대 2! 자, 2명 남았습니다, 2명! 아니, 아직 희망이 있어! 아직 안 끝났어! 야, 네가 해, 공격! 네가 해! 야, 선호야! 네가 하면 안 돼! 자, 잡을 수 있어! 나이스! 뭐해, 뭐해, 뭐해! 나이스, 우리 거! 아, 미치겠다, 이거! 한 번밖에 안 되는데? 나이스! 자, 우리! 몰아, 몰아, 몰아! 몰아, 몰아, 몰아! 몰아, 하다! 나이스, 예스야, 잡았어! 나이스, 예스야, 잡았어! 그렇지! 나이스, 예스야, 잡았어! 그렇지! 나이스, 예스, 예스! 아, 더블! 아, 벌써... 자, 우리! 몰아, 몰아, 몰아! 몰아, 하다! 나이스, 예스야, 잡았어! 그렇지! 더블! 그렇지! 더블! 그렇지! 더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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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퀄리티 너무 좋다! 진짜! 내 형 너무 좋아! 야, 우리 한 명도 안 짚고! 아, 대단하다! 예, 야쿡! 2대0입니다! 2대0이죠? 이런 일이 있네요, 또! 야, 우리 다 살아남았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요? 야, 이 정도로 성장했네요! 오... 방철국 대 후! 무섭 대 영! 나이스, 방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형, 이거... 확실히 전게임이 이겨! 지금 패스같이 잘 맞아! 아, 1세트가 2분 47초 만에 끝났습니다! 예! 쫙! 강철! 자, 이제 2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점프! 네, 가져왔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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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위기... 아, 공이 또 와요! 아, 시작부터! 77번 아웃입니다! 자, 77번 아웃! 우리 공이야, 우리 공이야! 선후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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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후바! 야! 아래로 깔아야지! 선후바! 야! 천천히! 좋아, 형, 좋아! 나이스! 자, 차단수 박도현! 큰 걸 잡았어요! 아, 굉장히 자신감이 올랐네요! 아, 차단수 좋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네, 김건 사이즈 스텝! 따라가! 따라가!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잡았어! 나이스! 자, 피잖아! 나이스! 나이스! 아, 김건 오늘 와! 네, 김건 물 올랐습니다! 원샷 논킬! 어, 김건 웬일이에요! 하나, 하나!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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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피자! 하나! 하나, 하나! 나이스! 야, 김건이 지금 3명 아웃! 3명 아웃 됐습니다! 한 대구 났죠? 자, 커버, 커버, 커버! 지금 실수하면 안 돼! 하나! 야, 외야에서 공... 어우, 참아, 참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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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 두 번째 공격은? 네! 다이스! 네! 좋아! 좋아! 김건의 시그린처입니다! 네! 아, 회수구는 왜 한 겁니까? 다이스! 아웃! 6번 아웃! 네! 네! 집중해! 집중! 공격권 유지! 천천히! 정신하면 안 되죠!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좌측 간다! 좌측 간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아! 야! 잡아줘! 아! 야! 잡아줘! 아! 야! 잡아줘! 아! 아! 박도현! 네! 괜찮습니다! 공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다시 우리 공격권에 있습니다! 아! 공을 다행이네요! 도현아! 우리 볼이야!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요!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도현아! 붙어줘! 붙어줘! 이제 한 명이야! 하나! 나이스! 55번! 나이스! 5명을 잡았습니다! 와! 총 맞습니다! 총! 김총! 자! 이제 3명 남았습니다! 인쌤입니다! 인쌤! 인쌤 붙었어! 인쌤 조심! 하나! 자! 이제 힘 빼! 힘 빼! 커버 커버! 둘! 좋아요! 도전 잘하고 있습니다! 파도 패스! 셋!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자세 낮춰! 위로 준다! 잠깐 뛰어! 잠깐 뛰어! 하나! 좋아요! 2번! 2번! 3번! 공격해야죠! 공격! 팀 1번! 1번! 이제! 이제! 됐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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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천천히! 천천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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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예 3분 28초가 걸렸습니다. 자 이거.. 이야.. 이야 이거 웬일입니까? 이게 한 번은 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실력이에요. 이런 실력이 아닐까요?